누구냐? 난! 전 자유연맹 총재 이세창 씨가 어제 충격적인 그런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태껏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전율을 잃었고요. 지금 현재 뉴탐사에서는 텍스트 기사로서 또 어제 취재 후의 영상으로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완벽하게 크루스체크를 해서 특히나 첼리스트의 주장과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이세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임이 생일 모임이었다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이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동기가 밝혀진 거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날의 술자리는 결국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윤석열 지지자, 후원자들이 함께한 그런 술자리였다라고 하는 게 성격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일과 대선의 승리, 이거를 한꺼번에 농동행상이 지나면서 자축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서울대 법대 출신의 서울대 동문들은 미리 가서 술자리에 있었던 거고 나중에 대통령이 왔다. 다 정황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얘기가 티케를 몰라요. 이세창이 첼리스트도 티케를 잘 몰랐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유관모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관모 검사가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저를 옥죄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얘기할 때는 경찰에서 얘기한 그 카페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7일 날 얘기한 설명하는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데 첼리스트는 7일 날도 그렇고 3일 날도 그렇고 티케라는 이름을 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7일 날 얘기할 때는 경찰로부터 들어서 티켓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경찰로부터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저희가 경찰 수사 조사나 이런 것들의 허장도 이렇게 발견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제가 경찰이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한테. 혹시 어떤 사진을 보여줬는지 아니야. 난 모른다. 그런데 조서에서 그거를 슬쩍 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적어놨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건 기자들만이 아는 일종의 흔적들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거나 혹은 가짜뉴스를 썼을 때 그거를 슬그머니 정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조선일보는 티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더 이상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세창도 티케를 몰라요. 그리고 티케라고 하는 곳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너무 좁죠. 저는 거기서 만약에 첼로 연주하고 이랬으면 방음이나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무슨 디지털 첼로, 전자첼로를 연주를 합니까. 전자첼로를 연주하려면 최소한 그 사운드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전자첼로는. 음악은 더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7일 날은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냥 경설로부터 티케라고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외관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설명을 믿냐.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더 이상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진술하고 이거 적으라고 했는데 또 빼놔서 제가 또 막 사필로 적고 그랬네요. 이세창 전 총재는 지금 자기가 생일 파티를 그때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티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흘리게 됐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티케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세창 전 총재는 자기가 휴대전화를 갖다가 20년이 됐는데도 갖고 다닌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뻥이 좀 있겠지만 하여튼 꽤 오랫동안 갖고 다닌다는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을 때 당시에 휴대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강진국 기자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통화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면서 발빼기에 바빴거든요. 보세요. 전화기를 한 대만 사용한다면 2022년 최명성 변호사와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어야 되고 최명성 변호사와의 관계 이세창 전 총재가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급한 최명성 변호사의 실제 통화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통화기록이 이세창 전 총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술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제출하자 그러니까 못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거냐는 거죠. 증언도 설악을 했더니 내가 왜 증언을 해야 되냐.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세창 전 총재가 어제 오후 5시 반에 이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진국 의자가. 5시 반에 이 통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일들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이 결국은 12월 3일 날 7일 날 그때 당시에 잠시 쉬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7일 날 것까지 해서 보도를 한 후에 오히려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는 그냥 더 덮고 갈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갈 수 없는 더 외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된 거였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첼리스트나 이세창 씨 아니면 다른 분들 입이 되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본인들이 만약에 진실이라 그러면 사실 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건데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 그래도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들도 뭔가 말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이제 와서는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첼리스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이라든가 또 동물농장에서 하던 얘기와 자기 지인한테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첼리스트의 어떤 마음을 저는 다른 기자들보다 제가 되게 많이 알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쪽은 권 기자처럼 자기가 취재하는 대상에 공감까지 하는 기자들이 아니에요. 공감을 한다면 대본 줘가지고 읽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도 보니까 얼굴을 갖다 이렇게 가려준 대신에 그 시선 처리를까지도 막아줘야 되는데 시선은 계속 밑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읽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생일파티 때 갔다는데 생일파티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첼리스트가 애초에 처음에 증언했었을 때 당신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티켓에서 4명 모였을 때 그게 무슨 생일파티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강진구 기자를 강요미수죄로 지금 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냥 보수 언론들 그 첼리스트가 최근에 또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첼리스트 신상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 가서 그 초반부터 자기는 한동훈 윤석열 본 적 없다면서 거기 가서 보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지금 첼리스트를 지킨다고 하는 그분들 우리가 다 아는 그분들도 그러면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그런 첼리스트를 위한 거냐? 오히려 그분들이 더 첼리스트를 제가 볼 때는 더 앞세워서 뭔가 돈 벌이하고 있죠. 유탐사, 강진국이잖아 이런 분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첼리스트 야, 저 나쁜 니은이야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면 첼리스트는 죽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다칠 수 있겠죠. 난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야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속았을까요? 대본까지 써주고선 경찰의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 안 봤을 리가 없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게 권재현 기자님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서 열린공감TV에 하고 싶은 얘기를 열린공감TV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희 노조원들 괴롭히는 마음이 본인들도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보도한다고 열심히 뭘 하고 계시는데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깎을 뼈들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게요. 최근에 김충식 씨 계약서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2006년도 계약서고 5천만 원짜리였나요? 그걸 이제 양평고속도로 연결시켰잖아요. 옆에 있는 무슨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2006년도 그게 어떻게 양평고속도로 그때 계획했었다라고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중간에 그러면 확인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게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이러면 웃음을 삽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 챌린스트에 말만 가지고 보도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 계약서 하나 쪼가리 갖고 왔다고 이걸 가지고 모든 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인들을 조금 제 후배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제가 이제 별명이 머프다 보니까 제가 그냥 머프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제가 잡필로 써가지고 막 상장 이름 웃기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성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힘차게 목소리 내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기차통상 기차화통상 기차화통상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작은 선물이랑 같이 항상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머프 주식회사라는 게 진짜 있었나 봐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거기 또 대표인가? 거기 저 권수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 가족회사다. 이래가지고 그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만 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엮다 보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냥 그럴 듯하게 흉내는 내시려고 한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이러면 엄선해서 팩트체크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고 사생활 보도했다고 악마로 몰아가는 뒤 쥐들이 지금 청담 제보자 악마화 시키는 거 보세요. 막 남편 전 남편한테 특정한 시기에 보냈던 문자를 가지고 막 까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매음 고소한 것 같고 그냥 하나씩 읽어주고 있어. 기자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고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생길 수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처음부터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네.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강진구 기자 또 뉴탐사 이들이 이번에 또 무슨 이상한 선고가 하나 나와가지고 천공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또 구형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구형을 갖다가 10개월을 때렸다면서요. 강진구 기자가. 담당 기자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강진구 기자가. 모해 진술 퇴치 기금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운과 또 바람을 담고 법정에서도 한번 제대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통해서 강진구 기자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청담 제보자를 악마시키고 김성수 TV를 공격했던 그 죄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록했다. 김성수 TV을 zadan